X 제목, 미스터 트로트 3화 넥티브 싱어 2의 치열한 경쟁, 드러난 긴장감 넘치는 비하인드 스토리. 누가 시청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2024년 12월, 한국의 트로트 팬들은 또 한 번 숨막히는 경쟁의 연극을 목격하게 될 예정이다. TV 조선의 미스터 트로트 3분화, MBN의 넥티브 싱어 2분과 맞붙는 이 대결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서 한국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격돌이 될 것이다. 두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각자의 명성을 걸고 나서는 이 전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 3는 첫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역대급 마스터 라인업을 공개하여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민호, 영탁,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 등 트로트계의 정점에 서 있는 이들이 마스터로 합류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기 있는 마스터들이 과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시즌 1의 인기와 유명세에 기대어 예전 이야기를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팬들의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덱티브 싱어 2는 이미 한일 협업을 통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실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며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대결에서는 미스터 트롯 2가 압도적인 시청률로 승리를 거머쥐었으나, 두 번째 대결에서는 현역가왕이 우위를 점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스터 트롯 3분은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강력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달라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존의 마스터들이 다시 출연하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도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률을 위한 과거의 유산을 끌어오는 것인지 팬들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안고 이 대결을 지켜보고 있다. 더욱이 두 프로그램의 경쟁은 단순한 시청률을 넘어서 각 프로그램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 전쟁이다. 트로트계의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심사를 진행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한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팬들의 사랑을 얻어 진정한 트로트의 왕자를 차지할 것인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트로트 팬들이 있다. 그들의 열정은 각 프로그램의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이들의 응원과 지지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로 직결된다. 현재 각 프로그램의 진영에서는 팬들의 응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가 마지막 웃음을 지을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결국 미스터 트로트 3분화 색티브 싱어 2분의 경쟁은 단순한 오지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의 트로트 문화를 이끌어가는 힘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지션의 성패를 넘어 한국 트로트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 대결의 결과를 통해 어떤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할지, 그리고 이들이 한국 트로트계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기대하며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과연 미스터 트루트 3화 넥티브 싱어 2의 치열한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엇일지 팬들의 열렬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의 매력이 결합되어 팬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감동을 안겨주는 이 대결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이다. 많은 국제분석 전문가들은 한국 트로트의 미래가 이 두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트로트가 단순한 오지션 쇼를 넘어 문화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혁신적이고 글로벌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현재의 경쟁이 장기적으로 트로트 장르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시청률 전쟁의 본질 한 분석가는 미스터 트로트 3분화 섹티브 싱어 2분의 경쟁은 단순한 시청률 싸움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대결이라고 언급했다. 두 프로그램이 각각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를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관건이다. 팬덤의 힘 국제적인 트로트 팬덤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팬들의 지지가 없다면 어떤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들은 트로트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팬덤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글로벌화의 필요성 한국제 관계 전문가는 한국의 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외국 아티스트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로트가 한국 내에서만 인기를 끌어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적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적 충돌 일부 전문가들은 미스터 트로트 3분화 섹티브 싱어 2분의 경쟁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문화 사이의 충돌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이 두 프로그램이 각각 어떤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에 대한 기대 이 경쟁의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예측이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미스터 트로트 3분과 강력한 마스터 라인업 덕분에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액티브 싱어 2분과 신선한 아이디어와 강력한 퍼포먼스로 반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미스터 트로트 3분화 섹티브 싱어 2분의 경쟁이 단순한 오지션 프로그램의 경계를 넘어 한국 트로트의 미래와 문화 정체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 대결의 결말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할 이 중요한 순간, 누가 승리의 웃음을 지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비하인드 스토리 미스터 트로트 3초와 현역 가왕의 치열한 경쟁 2024년 12월, 한국의 트로트 팬들은 다시 한번 숨막히는 경쟁의 연극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TV조선의 미스터 트로트 3초와 MBN의 현역 가왕이 맞붙는 이 전쟁은 단순한 오지션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격돌이 될 것이다. 각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각자의 명성을 건 이 대결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미스터 트로트 3초의 기대감 미스터 트로트 3초는 첫 방송을 앞두고 역대급 마스터 라인업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민호, 영탁,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 등 트로트계의 정점에 서 있는 이들이 마스터로 합류한다는 소식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시즌 1의 인기와 유명세에 기대어 진행되는 옛날 이야기를 반복할 뿐인지 팬들의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역 가왕의 반격 한편 현역 가왕은 이미 한일협업을 통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실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며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대결에서는 미스터트롯 2초가 압도적인 시청률로 승리를 거머쥐었으나 두 번째 대결에서는 현. 저의 경험이 높은 반응을 보여주게 된다고 믿고 있다. 저의 경험이 높은 미스터트롯 2초가 아는 단순히 있음을 믿고 있다. 저의 경험을 sola인으로 승리를 거부합니다. 제철의 경험이 높은 반응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